구독자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쉬는 날이라 주말이고 해서 산에 가려고 지금 출발했습니다. 오늘 한 3시간정도 달려가야 될 것 같구요. 오늘은 그냥 뭐 더덕좀 보러 갑니다. 과연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여기 사령지에 도착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곳이에요. 차타고 어느정도 올라온 상태로요. 여기에 돼지 등 긁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돼지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게 진딧물 자기 등에 진딧물이 있어가지고 그거 뛰어내냐고 이렇게 손질을 받는답니다. 이렇게 엄청 추워요.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엄청 추웠습니다. 계속 계속 가겠습니다. 저기 겨우살이 있습니다. 더덕은 하나도 없고 지금 자 겨우살이만 많네요. 제가 저거 겨우살이 한번 구경 한번 시켜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죽을 똥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있고 아 여기 많죠? 근데 이거 뭐 여기 잘 안보이네요. 아 이게 불법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만 보여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거라도 찍을려고 지금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더덕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하여튼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경치는 좋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 올 때마다 이렇게 경치 때문에 아주 희열을 느낍니다. 아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태 지금 돌아다녔는데 하나도 없어요. 뭐 저도 아주 뭐 뭐 치아리도 안보입니다. 너무 높은 누구로 올라왔는지 아무것도 없네요. 아 참 이거 두릅나무네 두릅 두릅나무 네 경치는 좋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올라오면 좋은 경치 보여주고 또 코에 또 바람도 한번 넣고 이렇게 또 갑니다. 이제 하산길 접어야 되겠어요. 아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엄청 불고 뭐 겨우사리는 많네요. 겨우사리 아 이거 불법이 아니면 겨우사리도 사람들이 전부 다 따갔을 거예요. 그나마 불법이니까 이렇게 남아있는거지 뭐 거의 뭐 불법 아니면 없다고 봐야지 이것도 아유 참 근데 안개가 너무 많이 꼈어요 안 음 이 뭐야 구름이 라라나 뭐 앞이 잘 안보여요 근데도 멋있습니다. 계속 내려가면서 또 찍겠습니다. 네 영상 또 보여드릴게요. 이제 하산중입니다. 이제 하산중입니다. 아 어 아 좋습니다 지금 하산 중에 저기 보이는 곳 여기서요 이쪽에서 여기 이쪽 이쪽 부분에서 지금 노루 3마리가 뛰어다니고 있는데 못 찍었어요 못 찍었어 아 아쉽습니다 노루 궁뎅이가 진짜 하얀게 3마리가 성큼성큼하게 뛰는데 멋있어요 고라니는 절대 아닙니다 고라니는 노루의 노루 3마리 아 이제 거의 다 내려와 갑니다 좌우 민가도 보이구요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아 바람 엄청 높니다 지금 이렇게 아 시원해 야호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꽉 기회되실때 산 정상에서 야호스를 한번 해보세요 속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주 스트레스가 확 날라갑니다 이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내려왔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영상이 이제 오늘은 끝겠습니다 그만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짧은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